인생사 일장추몽 청춘도 잠깐이더라 하는 말이 맞는 얘기야 아세요? 잠깐이요? 잠깐이요? 잠깐이요 그 되돌아보면은 30년 전이 어제 갔잖아요 사장님 어떤 일은 그죠? 88 올림픽 생각해보세요 뭐 불과 얼마 한 10여년 됐나 그랬는데 벌써 얼마야 889, 828, 2018, 30년이 넘으려는데 모르겠지 나는 진짜 어제 같아요 그때가 내가 참... 20등반 막 있었던데 이야... 좋을때나 좋을때야 88이 올림픽 막을 놀이더라고 진짜 그러네요 그저 한강에 배 뛰어넣고 연기 펑펑 올라가고 귀 전부 귀에 북치고 막 그죠? 그렇죠 잠실 거기서 근데 그게 벌써 40면이 다 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40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98, 2008, 2018, 2028년도면 40면인데 옛날 노래 중에 세월이 우수처럼 흘러가고 말았네 지나온 내 청춘이 내가 생리는데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딱 노래대로 그러니까 파뿌리 검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도 금방 휘어진다 이러면서 파뿌리 검다고... 파뿌리 시다구지 시다구 아이고... 장성은 누나는 안왔네 바닥에 누나 왜 왔는데... 저하고 처지 차이에요 사장님 아 틀리죠 처지 차이요 아주 그 눈 올 때 비 온다니까 참 희한하지 아주 같은 동네에도 이게 또 있어요 아 예예예예 예 고맙습니다 죽어요 예 자 손님 모시고 어... 한 10분 거리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어... 내려 모셔 드렸습니다 여러분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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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... 물내 방나 도락하는 정돈프로의 으으.. 으... 으... 이 저 수리 이 으 으 으 으 고향도 앞사러 간다 으 으 으 으 으 으 저는 몸이라 마음은 두갈래길 이름마저 나를 해일세 어쩌다 청을 주면 자 날씨가 우중충 길거리에 낙엽은 흩날리고 날씨가 이모양이네 길거리에 낙엽은 흩날리고 눈보라는 거칠어지고 날씨가 이모양이네 날씨가 오류 비강사 청량을 따로 잠시 60km 이동식 단속 소관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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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은 아금이 신호등이야 아이고 잘라지?